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Friday November 26, 2021 Why retailers are fighting a vaccine mandate before the holidays? 왜 소매업자들이 싸우고 있는가? 백신 mandate 백신 접종 지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지시입니다. 왜 이런 지시와 싸우고 있는가? Before the holidays 여기 holidays는 추석 감사절과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 최대의 휴가철이죠. 또한 최대의 쇼핑철입니다. 여기 holidays는 원래 Holy Days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날 이런 말이죠. 성일 이게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나 크리스마스가 원래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거기에서 휴일, 공휴일 혹은 명절, 휴가 이런 개념까지 나오죠. 여기에서는 뭐 이제 명절 휴가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The holiday shopping season has arrived and retailers are wringing it in by doing everything from cutting prices to stocking showrooms to lure back customers who stayed at home last year. 휴가, 쇼핑철이, 마침내 도착했다, and retailers, 소매업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 포함됩니다. 자, 이들은 ring it in, ring in 하면 종을 쳐서 이렇게 맞아들이다, 떠들썩하게 맞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맞아들이고 있다. 여기 이 선 앞에 이 쇼핑 시즌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do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함으로써 from to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cutting prices, 가격 인하로부터, stock 하면 이거는 이제 채워놓다. 원래 stock은 이제 재고란 말이죠. 재고를 채워놓다는 말인데. 자, 쇼룸을 채워놓고 쇼룸을 이제 가득하게 전시를 합니다. 뭐하기 위해? to lure back. lure 하면 이제 뭐 유혹하다는 말인데. 유혹하여 돌아오게 하다죠. back. customers, 고객들을. 어떤 고객들 who stayed at home last year, 작년에 집에 있었던,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쇼핑 별로 안 했던, 집에 있었던 그런 고객들을 이번에는 깊이 읽고 끌어내어서 쇼핑을 하게 하려고. what the biggest of them are not doing is the one thing, the white house, and many public health experts have asked them to mandate that their workers be vaccinated. what the biggest of them, 여기 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뭐뭐하는 것. the biggest of them, 여기 댐은 앞에는 리테일러스를 봤습니다. 소매업자들 중 가장 큰 그런 업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를 말합니다. 아까 1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mandate가 적용이 되죠. 자, 이런 곳들이 안아 두잉 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it's the one thing,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이 관계대명사 목적기계에 빠져 있죠. the one thing, that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백악관과 많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have asked them to, 그들로 하여금 여기 그들은 앞에 나오는 이 큰 소매업자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도록 요청한 것, 바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 바로 그게 뭡니까? 자, mandate, 여기 mandate는 동사입니다. 여기 mandate는 명사죠. 지시, 여기서는 지시하답니다. 뭘 지시합니까? 뭘 지시하라고 정부가 명령을 했죠. that their workers be vaccinated, 여기 원형이 나왔죠. 이것은 이제 일종의 명령문인데 이렇게 앞에 나오는 동사가 명령, 지시, 주장, 요구, 권고, 제한 이런 명령의 뜻이 약간이라도 포함된 그런 말들이 나오면요. 대절 속의 동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원형을 씁니다. 영국식에서는 should를 쓰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거의 동사 원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근로자들이 접종을 받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 자, 이걸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대형업체들이 여기 OOO은 한문단을 생략했다는 표시입니다. At the heart of the retailers' resistance is a worry about having enough people to work 이러한 retailers, 소매업자들의 그런 저항 정부 지시에 대한 저항의 핵심에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it's a worry, 염려가 있습니다. About having enough people to work 일할 충분한 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그 핵심이라는 의미 In a tight labor market, retailers have been offering perks like higher wages and better hours to prospective employees in hopes of having enough people to staff their stores and distribution centers In a tight labor market, 빡빡한 노동시장,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retailers, 소매업자들은 have been offering 제시하고 있다. perks는 특전, 인센티브 이런 의미입니다. 원뜻은 부수입 팁, 뭐 그런 말과 같습니다. 원래. 자, 이런 걸 제시하고 있다. elders like higher wages, 더 높은 이런 급여 이제 뭐 잠깐 보시면 웨이지, 셀러리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웨이지는 주로 이제 일급, 주급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런 일급, 주급 이런 거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시직이나 육체 노동자들이 대처로 이런 걸 받고 있고 셀러리 하면 이건 이제 월급이나 연봉 등 이런 개념입니다. 주로 이제 정규직 혹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받는 그런 것을 셀러리라고 대처로 말합니다. 그리고 better hours는 더 나은 근무시간 즉 더 짧은 근무시간 뭐 혹은 유연한 근무시간 이런 걸 말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누구에게 제시해 왔죠? prospective employees, 프로 하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스펙트는 보다죠. 앞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전망되는, 예상되는 장래의 직원, 예상되는 직원 결국은 지원자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그런 지원자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해 왔다는 말 in hopes of 몸을 희망하며 자, having enough people to staff their stores and distribution centers 충분한 사람들을 확보하겠다는 희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 할 만큼 충분하니까? enough people to staff 자, staff은 원래 명사로 많이 쓰이죠. staff, 직원 이렇게 해서 원래 이 뜻은 지팡이입니다. staff는 이거 원래 의성어에서 나옵니다.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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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턱, 턱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런 소리를 흉내 낸 말인데 왜 지팡이에서 직원이란 말이 나오느냐? 지팡이는 뭐 하는 데 쓰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는 것 뭡니까? 직원이죠. 직원은 의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뭐 다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지팡이나 말해서 의지하는 것, 직원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확장이 되어서 동사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배치하다 이런 말까지 되죠. 자, 그들의 스토어스, 점포 그리고 유통센터에 배치할 충분한 사람들을 확보할 희망으로 이런 특전을,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법사항 한 가지만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Enough people to가 나오죠. 자, 여기서 Enough이 명사 앞에 이렇게 갔죠. 이게 원래 영어의 어순이죠. 수식어, 비수식어 그러니까 앞에서 뒤를 꾸미는 거 이거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제 굉장히 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도 사실은 거의 하나의 원칙인데 영어에서는 긴 것은 뒤로 짧은 것은 앞으로 그래서 가주어, 가 목적어 이런 것이 영어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식어도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이건 우리말에는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대원칙은 수식어, 비수식어 앞에서 뒤를 꾸미는데 거기에 예외가 되는 게 길어지면 뒤로 간다. 짧으면 앞으로 간다. 이런 것도 거의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그래서 Enough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투어 부정사와 같이 쓰이죠. 뭐 뭐하기에 충분한 그렇게 해서 Enough to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쓰이기 때문에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뒤로 빠지죠. 그런데 Enough이 이제 형용사가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는 보통 앞으로 갑니다. 한 90%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Enough이 부사로 쓰일 때는 100% 뒤에서 꾸밉니다. 뒤에서 앞을 꾸미죠. 그런데 Enough이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뒤를 꾸밉니다. 대체로. 이건 왜 그러냐면 Enough과 투어 부정사의 결합도가 좀 느슨해집니다. 형용사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형용사는 명사 앞에 가는 성질이 원래 강합니다. 그래서 본래 자료로 가버린 겁니다. 부정사와의 관계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원래 자료로 돌아가서 Enough people to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Enough이 형용사일 때는 대체로 앞에서 꾸민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영어 1일 1문